치킨 파마장 샌드위치 혹시 사장님이 어떤지 추가해주세요? 치킨 파마장 샌드위치 치킨 파마장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제건은 치킨 파마장 샌드위치 순리건은 시저 샐러드 오늘 발렌타인데이 여가지고 남자들이 꽃을 사러 왔습니다 미국에서 발렌타인데이 때 남자가 꽃을 안 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대재앙이 발생해요 온 사방에 남자들이 꽃을 그러니까 저도 지금 꽃을 사야 돼요 안 사면은 수미랑 저 사이에 대제약이 발생합니다 아 뭐 손꼽지 줘 볼까 보통 제가 수미 생일에는 수국하고 장미를 섞어서 사거든요 왜냐하면은 수미 수국 장미 한 글자씩 따서 남자들만 있으세요 지금 반경 10m 안에 남자들만 있습니다 여기 아저씨도 굉장히 신중하게 한 송이 한 송이 고르고 있네요 사랑하는 와이프 여자친구 등을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아는 발렌타인웨이랑 다르죠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서 한 송이씩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게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일단 수미니까 수국 하나 그리고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베로니카 요거 한 세 송이 정도 세 개 라이스 플라워 오예 마음에 들어 요거 하나 파스텔톤 하니까 좀 이렇게 짙은 거 하나 사야겠어 요거 보라색 짙은 거 하나 더 해야겠는데 요렇게 요거 모양이 조금씩 틀이 잡혀갔네요 요거 짙은 베이지를 여기에 꽂아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주황색 하나 노랑 하나 요렇게 요거 주황색 베이지번치 하기로 했습니다 대충 요런 모양 괜찮은 거 같아요 뭔가 밝은 하향 같은 걸 조금 추가해주면 좋겠네요 요거 요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렇게 대략 요런 정도로 세팅을 끝내야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러 헬로우 예 예 예 예 예 이제 19불에서 25불을 넘어서 예 40불이 나왔습니다 예쁘게 만드니까 비싸요 예 오늘 American Unlike civilizations 세팅 땡큐 감사합니다 네너떴 편하게 만들었죠 채소 수미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네 미니 iałiałayan 스미는 그냥 꽃을 들고만 있어 해피 발렌타인 해피 발렌타인